여기 뭐 있는지 보고 괜찮으면 여기 먹고 그럴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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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시죠? 안고파? 안고파? 그래도 먹어도 돼 아 좋네 응 공기 있고 응 사람들 많은 거 먹으면 되는 거야 아 제대로 찾아왔다 아 여기 치킨 에이프도 있고 이게 완전 치맥이네 치맥? 오스트리아 치맥 그렇지 Cheers 회전 Yin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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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음, 잘 왔다. 괜찮죠? 응. 그런데 와보고 싶었는데. 응, 건마가 그런데 아버지 아들이 여러 명이 나온대. 그럼 우리보다 더 잘 먹을까? 물론. 여기 있다. 그럼 미셸에 나오면 또 어떤 되냐? 1시 1시. NAM NAM. Great. Perfect. Thank you so much. 첫날 프라하 와서 뭐 먹을까 막 찾고 있었는데. Would it be possible to ask if there's a reservation possible at this restauran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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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we have lunch here? I'm very 경우에는. 미셸안 인스타에서 바닷 freight에ée ziehen 시키 måste ambition 해요. 1시? 응. 1시? 응. 어때요? 괜찮아? 굿. 저 먹방 찍고 싶은 작업 conoc 있잖아요. 그래. 랩도 괜찮을 것 같긴 해? 그럼요. 야, 랩빛도 있다. 오리 간, 개구리 다리도 있다. 내 이유가 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잘못 왔구나 그랬잖아. 개구리 다리를... To start, can we get the frog legs? And then mane, 뭐 하실래요? Can you make some recommendations for us? Yes, rabbit or the duck. Okay. Rabbit or duck, rabbit or duck. Try the rabbit. Do you want wine? Right? What do you want to do with the wine? Can we get some wine as well? The restaurant's name is Field. Field. This is all nature. This is a motif. It's an apple. 이리와 함께 먹기 이리와 함께 먹기 이리와 함께 먹기 이리와 함께 먹기 그래서 음식도 밖에서 사냥해서 야생이나 야생이나 소스 미야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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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뇌래 토끼 뇌 토끼 고기를 가져오랬지 뇌를 가져오라 뇌야 뇌 이런건 언제 먹어요? 이럴 때 먹는거지 개구리 맛있네? 맛있어 일단 뇌 먹어봅시다 아버지 아우 뇌 순대먹는데 간 그 맛이 나 순대먹는데 간 그 맛이 나 음 음 음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이런거 먹는다고 우리 백전문 아니야 난 사실 저 겁내는 음식이 좀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거 찾아서 먹을 줄은 몰랐죠 마지막으로 남들 바라봐 저 아무렇지 않도록 써도 이거 이거 무 무도 같이 맛있죠? 무인가? 단무지 같은데 삼겹살이야 삼겹살 삼겹살이야 삼겹살이야 잘한다 미안해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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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에도 앉아서 뭐 생각하고 그 동네에 있는 자기 필요한 베스트를 찾아 찾는거야 나보고 찾아다니면서 먹으라면 나는 이렇게 안 돼요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구요 너 없으면 이거 찾아와서 먹겠니? 네? 널 따라다니냐 엄마도 안 먹으면 잘 먹겠다 엄마도 안 먹으면 잘 먹겠다 말만 안하면 잘 먹겠다 엉? 말만 안하면 잘 먹겠다 여기 따로 찾았지 여기 따로 찾았지 그래 맛있어요? Let's try 맛있다 맛있다 하나만 사 오늘 사 선물? 아 선물? 네 한잔하고 뭐하나 엄마 어디 놀지 엄마도 엄마 이런거 제일 싫어하시나 아시잖아요 엄마가 하나 엄마가 괜찮을까? 그니까 그니까 그거지 그럼 이렇게 선물해 선물 선물만 사라 어? 나중에 엄마 여기서 사드리면 되겠다 선물 기본이죠 여행 갔다가 안 사갖고 온 남편 있어요 그럼 삶을 포기하는 거지 어떤 데 까먹을 때 있잖아요 꽃을 사가지 사가지 생각했는데 까먹어 집에 오니까 생각이 나요 문 열기 전에 문 열고서 이제 걸어 들어가면서 목녀 나왔다 그랬더니 막 웃더니 끝나서 울렀 나이 들면 들수록 아부만이 살길 이런 거를 뭘 사? 나도 몰라 뭘 사냐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비싼 거 사면 비싼 거 샀다고 야단 맞지 그러니까 싼 거 사면 싼 거 샀다고 야단 맞지 이게 제일 큰 부분이야 한국 아줌마들이 아 뭐라 그래 한 20명이 쭉 갔어 어디서? 이쪽으로 그러면 맞아 그거 뭐가 있을 거 같아 그러면 너 머리 좋다 어디 가신 거지? 그때 바로 따라 나와야 됐었어 슈욱 가는데 슈욱 가는데 따라가 늦지 않나? 빨리 따라가? 뒤 쫓아가? 저분 중에 한 군을 잡고 뭘 사셨냐 어? 어디 야 아 아 여기 들어갑니다 팔레이디엠 들어갑니다 아 나 진짜 모르겠어 근데 악세서리도 또 안 좋아요 30분 후에 만나? 그래요 30분 뒤에 어 그래요 어 나이스 열로 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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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신하네요 뭐가 얼마 안 남았어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아이디어다. 제일 라벨인데? Hello. 핸드크림. 네. 예쁘네. I need help. Come over here. This is more popular. This is more popular. I'm gonna take this. Alright. 뭘 좀 찾아주고 싶은데, 만만한 게. 아는 게 없어서. You think my wife will love it? Yeah. It's not easy to select. No. 56 to 86. Thank you very much. Me too. All right. You too. 자, 이제 숙제는 끝났다. I'm free. 올라가야 돼. 그거 공감할까요? 공감할 거네요. 꽃과 함께 들어가. I'm free. Yeah? 아멘